자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! 하임! 응? 오늘 하루종일 놀았다고 들었어요 응 하임이 뭐 먹고 싶어 그러면? 말했잖아 뭐? 쌍지읒으로 시작하는 거 쌍지읒으로 시작하는 거? 음... 짜장밥? 마지막은 면이 들어가봐 어... 쫄면? 응 어... 짜장면 먹고 싶어? 짜장면 먹고 싶어 나 소리질러 네 끝 잠깐만 여긴 짬뽕밖에 안파나? 어! 여기 짜장면 있다 여유 여기서 먹을까? 응 안 먹어? 여기서? 왜? 나는 다른 짜장면 무슨 짜장면? 아니, 평범한 짜장면 평범한 짜장면? 응 저거 평범한 짜장면인데? 근데 저거 짬뽕이잖아 아! 가게 이름이 짬뽕집이고 짜장면이야 응 싫어? 응 갈 데 없으면 그냥 떡볶이 갈 데 없으면 그냥 떡볶이 먹으러 가라고? 응 그럼 저기는 싫다 이거 저기는 진짜 근데 짜장면 판다니까 그러면 가게 이름이 짜장면이 들어가 있어야 돼? 응 근데 나 아니면 떡볶이 먹어도 되는데 무슨 떡볶이? 응급실 응 짜장면 있으면은 짜장면집 가고 떡볶이 있으면 떡볶이 먹자 응 오케이? 응 저기 짜장면 파는 곳 한번 가보자 어때? 어디? 여기? 가볼래? 음... 아니 그래 알았어 가지마 딴 데 가자 응 지금 엄마 나오라 그럴까? 그럼 엄마랑 같이 갈까? 응 자기야 같이 갈래?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? 지금 응급실 떡볶이요 응급실 떡볶이요 여기 하임이 친구네다 여기 어디? 바로 옆에 응 우리 그러면 주꾸미 먹을까? 어? 나 좋아 가볼래? 응 가볼래 어? 좋아 오케이 가자 응급실 떡볶이요 아 근데 손님분들 많은데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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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뉴 한번 찍어드릴게요 메뉴 주꾸미 볶음이랑 밑에 보면은 삼치구이 있거든요 왕삼치구이 저렇게 해가지고 먹을게요 이거 뭐 맛있잖아 쭈꾸미 세트 삼인이랑 왕삼치구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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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? 싸르잖아? 깻잎에 아 깻잎에 콩나물에 쌀 날치알에 바요네즈에 찍은 단무지를 올리고 짠 짠 응 꿀네 꿀네 꿀형이라고 음 아 음 음 음 음 저의 또 가시 어후 아 죄송합니다 네 아 네 옳지 우와! 맛있어! 죽자! 맛있어! 와! 와! 말도 안 돼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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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돼! 우와! 이거 봐봐! 우와! 이거 어떻게 밖에서 입니까? 봐봐! 그러게! 아 근데 맨날 사람이 많아! 아! 밥 먹어볼게! 그래!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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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음! 근데 하느님 잘 먹는다! 잘 먹는다! 떡볶이가 좋아! 이게 좋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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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리먹방이야! 이거 또 뭐 올릴까? 이거 또 올려? 이거 또 올려? 응! 사기 낫자라리! 자! 먹어볼게! 네! 네! 다 먹었어! 오! 아! 이거야! ㅎㅎ 어? 하임이! 아! 아이고! 하임nies아! 파이! 아! 아 감사합니다! 헐! 하임이 선물 받았다! 뭐야 하임아? 우와 초콜릿이다! 우와! 돔챠자! 돔챠자! 나도 발렌타인 때 못 받았는데 내가 안 먹었어 내가 안 먹었다고 잠깐 뭐 했을 거야? 너 냄새 왜 맡어? 아까 침냄새 나나 맡아본 거야? 하은이가 자꾸 주면 친구들이 안 씻고 다니는 줄 알았어 너무 맛있어 뭐라고? 맛있어 씻었는데 아빠는? 이모한테 얘기해봐 아빠 머리 까봤지? 아빠도 물 좀 그냥 쓰지 말고 아니 아빠 입 안 들고 맛있게 진짜 입 안 들고 맛있게 다 같이 먹을까? 먹은 게 없네 아우 이쁘라 아우 이쁘라 아우 이쁘라 아니 근데 니 그릇 앞에 놔야지 아 알지 먹던 거는 같이 먹는 그릇에다가 넣는 거 아니야? 가족끼리는 괜찮은데 친구들이랑 어른들이랑 먹어줘 조심해야 돼 그럼 학교 생활 어떠니? 재밌기도 하고 안전했기도 하고 왜? 학교는 친구들이 계속 장난 치고 하필 그 장난치는 친구가 내가 엮잡고 장난친다고 하얀이한테? 어떻게? 나한테 말고 그냥 떠들어 엄청 크게 막 하고 했는데 아 써 방해 안 돼 그러면은 걔는 선생님이 뭐라고 안 해? 일어서라고 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응 응 응 미안해 선생님이 모험생이야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랑 똑같은 거 아직은 다 안 하고 뭐? 몰리지 말기 어 그리고 욕하지 말기 뭐 함부로 빼앗기 어 이거 또 뭐였더라? 때리지 말기 응 이거 또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말 잘 듣기 왜? 학교에서 4자리인데 학교에 엄마 아빠가 아 아 알았어 그것밖에 몰라 아 그래도 많이 기억하네 엄마 아빠랑 약속할 수 있어? 네 선생님 말씀 잘 듣기 친구들이 괴롭히면 엄마 아빠한테 무조건 얘기하기 응 횡단보도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 인사 꼭 하기 지금 너무 잘해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 하는데 나 너무 뿌듯했던 게 타이밍만 인사를 엄청 크게 하는 거야 응 형은 생활을 이렇게 나 이 형이 드세요 나 아 진짜? 너가 좀 뿌듯하더라고 어 저희 볶음밥 두 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나 쭈꾸미 다 줘 없어 이제 볶음밥 먹어 볶음밥 진짜 맛있어 먹어볼까 응 빨리 먹어봐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배불러가 먹지마 먹지마 타이밍이 용돈 맞냐고요 응 아니요 나 용돈 안 돼 사오지 응 너 돈 있잖아 너 돈으로 써 한 29만원 맨날 팬분들이 용돈 주시는 거 있잖아요 다 안 쓰고 진짜 완전 짠쓰네요 이 마인드 돈 안 쓰고 우리한테 얻어먹고 잘 맨날 다 모았어요 여러분 너 근데 용돈 받으면 뭐 할래 그거 모아서 뭐 할 거야 떡볶이 몇 풀도 안 쳐 이 돈으로 맨날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잖아 난 2학년 때부터 아 그래? 왜? 왜냐하면 2학년 때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갔을 때 지금 엄마가 데려다주니까? 그러는데 왜 엄마 데리러 오지 말라고 그래? 그냥 혼자 다 먹었어 왜? 엄마 몰래 먹었어 아 뭘까 그러면 어떡해 응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다른 거 포장할까요? 어떤가요? 잘 먹을게요 제가 줘 줘 이거 어떡해 아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여기는 쭈꾸미 이선생 본점입니다 이야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들 저희 잘 먹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땐 좀 티격태격했지만 우리 오늘 먹방 끝 끝 하임아 이거 봐봐 감사함이 다람쥐 그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가슴코네메 원적이는 콧닭이여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그 다음에 그 코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